가두풀도 튀까 자 이렇게 먹어 저렇게 씁니다 자 자자자자자자 보자 올라올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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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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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셉니까 안녕 하셉니까 박팀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아 나 오늘 콧물 만나면 성공이야 나 엄청 못할게 오케이 자 오늘 또 재밌게 하자 재밌게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파이팅 해 그냥 재밌게 끝까지 오케이 즐겁게 let's get it 하나 둘 셋 워워워워 아 제대로 해 안녕하세요. 버리버리는 춤 입니다!!! 잘 부탁드립니다 1,2,3,1,2,3 ,1,2,3,1,2,1,2,3,1,4,2,3,1,2,1,2,3,1 첫 번, 민찬 님 체크할게요 안녕하세요. 저는 베리베리 민찬 Sen conclusion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계연님 체크할게요 4번ье동원님 체크할게요 안녕하세요 베리베리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베리베리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벼리베리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연호님 체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저희 팀 아니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빨리 퇴처리 시켜주시고 오늘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퇴처리 시켜주세요 벼리베리동원씨 안녕히 가세요 네 연호입니다 네 벼리베리 연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였어 왜요? 민찬씨 저 서양배 진짜 맛있겠네 민찬씨 알겠어 쉬마려해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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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